이제 수도권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고로 갖춘 중소도시권을 육성하는데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국가 행정 및 자족기능 확충 등을 통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동력확충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강력도시계획 연계강화와 협력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완성하겠다 다음 혁신도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혁신도시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맞춤형전략사업 육성 및 정주환경개선 구도신과의 상생발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다시 가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지금이 4월이죠 4월 기준으로 제2혁신도시가 이렇게 나왔죠 제2혁신도시가 나오면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중에 전주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도심이 있었는데 전주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신도시는 항상 공급량이 많은데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정체기가 있다가 이게 소화되기 시작하면서는 신도시의 대장아파트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의 대장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니까 덩달아서 이게 여파가 어디로 가냐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장이 될 수 있는 게 따라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계획에 맞춰서 부동산도 움직이고 가격도 그에 따라서 변화되는 겁니다 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주의 혁신도시 그다음에 원주의 혁신도시 이게 정책이 나오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공급량이라든지 수요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바뀌겠지만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지만 어쨌든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가 많이 뜨고 다음 평거동 쪽에 대장아파트들 원래 구도심의 대장아파트들이 다시 탄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게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계획이 나오면 전주에서는 전주도시계 진주에서는 진주도시계 원주는 원주도시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세만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도를 매립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이제 공간통합형 도시지역재생추진에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다음 이제 스마트 기반의 교통인프라 구축해서 4차 국토종합계까지는 공항이 없었는데 5차에서는 이제 공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KTX와 공항이 같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은 더 큰 교통거점지역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도로 중심이었던 게 철도 중심으로 이제는 철도에서 공항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철도와 공항이 만나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더 유망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항상 이제 공항 바로 인금보다는 공항에 내려서 그 철도 라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혁신도시가 있다면 그 주변의 중소도시와 연계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항 예정지 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곳이 2025년에 울릉공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권에서는 땅값이 이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데가 울릉공항이 있는 울릉도예요 그래서 울릉도는 2025년에 공항이 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인 지금부터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다 그 다음 제주 제2공항이 제주도가 방향을 보시면 한참 많이 오르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그러나 이 공항 예정지 중심으로 해서는 공항이 들어올 때쯤은 다시 한번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아까 5번 방향 상승이라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될 것인데 제주 제2공항 쪽은 주추만 지금이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8년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항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겠죠 다음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또 나의 투자처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투자 유망지역 몇 군데 이제 알려드릴 건데 같이 어떻게 분석할 건지 분석을 하는지 같이 해볼 것인데 이런 내용을 필두로 해서 보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략 두 번째 해서 생활국토 만들기 해서 도시내에 미이용 저이용 토지 및 유유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 방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유유부지에서 수서차량기지 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까지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료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강남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서울 유유부지에서 구성동구치소 자리 여기는 워낙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이런 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하철 3호선, 5호선, W역세권으로 해서 오금공원 등 송파구의 우수한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을 곳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 한번 쭉 자료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유부지 사용방안이 나오고 다음에는 도시재생 지역인데 도시재생은 이제 첫 번째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있고요 근린형 도시재생이 있어요 경제기반형은 말 그대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그래서 산단이나 항만 이런 시설을 재생하거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공공청사와 군부대 이전 등 이런 큰 부지가 비게 되면 복합부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린형 재생은 재개발 사업처럼 이제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거지 생활안경 개선 이런 특징이에요 이거는 경제, 이거는 주거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 17일자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18곳 재생사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쭉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제가 만든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이런 이제 상계의 차량기지 이전 이런 것들도 창동상계 이런 것들도 핵심지역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략 3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섬자원, 해양자원을 이용한 관광지로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공청의 자료인데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이렇게 거점지역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서귀포지역, 그 다음에 완도지역, 다음 세만금 서해권에는 군산, 다음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고 다음 동해안권에서는 고성, 동남권에서 해운대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전략 4번에는 첨단국토 만들기에서 네트워크형 순환형 교통망 그래서 교통망에 대해서 나오고요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해서 색다른 교통체계를 만들겠다 색다른 하이퍼루프라든지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는 교통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통망 해서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게 GTX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뭐 KTX와 공항항만 등 배후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전략에서는 이제 평화국토 만들기 해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여기 경의선과 동해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경의선도 있지만 우리가 접경지는 아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 동해선은 어차피 통일이 안 되더라도 통일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아직까지 멀었죠 근데 통일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호재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동해선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북 교류 절경벨트에서는 이제 철도가 들어가는 게 중심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은 서울, 서울역 중심 그 다음에 부산, 목포 이런 데가 거점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역 일대가 많이 커질 것이란 말이에요 다음 이제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계획 아래 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계획, 주요 업무계획, 세부 핵심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계획, 생활권계획, 토지용계획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원 녹지 경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합쳐져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란 법정계획으로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이제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그 다음에 인구배분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공간이 성장할 것이고 핵심 공간이 어떤 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생활권별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다음 인구배분계획에서 앞으로 인구가 어디가 늘어날 것인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게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에 따라서 증감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인구배분계획이 설정이 됩니다 다음은 항상 이제 어떤 부동산도 땅 위에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건지 다음에 토지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을 목차에서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을 보시면 2006년에 나왔던 2020 서울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때는 어떻냐면요 1도심의 5부도심이었어요 그래서 1도심이 이제 한양읍성도심에서 여기가 서울 중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도심이었고요 5부도심이 해서 상암수색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심리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이 아니라 이때는 영등포의 동쪽에 있대서 영동이라 불렸죠 그래서 영동이 5부도심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랬던 게 어떻게 바뀌냐면 2006년이 아니고 2030 도시 기본계획에는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가 3도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강남과 여의도 영등포가 부도심이었던 게 이제 3도심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영등포만 있었는데 이제는 여의도 영등포가 되죠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영등포 강남쪽이 앞으로 좋아지겠다 다음에 여의도도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큰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런 방향 그리고 이제 축은 여기 보면 개발축과 교통축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3도심 연계축에서 항상 연계를 하더라도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게 가장 먼저 발전이 돼요 이게 나중에 GTX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큰 방향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발전축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 하얀색 화살표 있죠 이게 이제 발전축인 거예요 근데 이 발전축이 어떻게 도시를 도심을 연결하면 거기가 더 빨리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런 방향이 있구나 도시계획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런 방향이 있구나 이래 보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실제 투자지역을 분석할 때 도시계획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wright 그래서 더 큰 방향이 있습니다 장도 러왕 modest 모든 vaccine 현실색 왕ических 전형 손질로 손질로 손질 손질로 손 announced 손질g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